자 일단 고수만나요라고 물어봤는데 못하지는 않아요가 나왔습니다 자 테란장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 어..쑤..미라..어.. 아..따.. 자 한겹 더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란장 갑니다 이번에는 자 테란장은 출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어..쑤..습니다 자 상대 전적은 219승 97패입니다 조금 게이트 선진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쪼시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도 안되고 뭐 교만할 수 없도 안되지만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기 실력이 아무리 좋든 그죠? 하더라도 자 일단 테란장은 없네요 그럼 진로 취소할 필요는 일단 없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원질코어로 한번 가볼거에요 아까 전에 여기가 투질코어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원질코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풀어붙이지 말아주고 가스통 살짝 들어가지고 원질로 추가 액션 일곱시 건물 있는거 살짝 보면서 없으면 얘를 움직이지 말아야겠죠 그냥 달려줍니다 어 방금 여기 뭐 있지 않았나? 잘 못 봤나? 아닌가? 헷갈리네 조금 지금 이제 실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시까지 가긴 좀 그렇죠? 잘 못 봤네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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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 양반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려 안그려 이 양반아 야 이게 말이 돼? 너 생각에는? 어? 어이 이게 너가 생각할 땐 이게 말이 되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뭐냐고 시장 그냥 이거라 그냥 먹어 먹어 보 어디 길을 막아 이 양반아 누가 누가 내 앞길을 누가 막으라 그랬어요 어어어어어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일단 입구쪽에다 살짝 베르치는 조금 들어가지고 프로브 조금 만들고 와우 셔틀 하나 뽑아줍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조금 유감스러운 플레이를 상대가 좀 하긴 했어요 조금 불쾌하긴 하구요 자, 그러면서 진로브 1몰탐 쇠깨랍은 조금 들어가줍니다 벌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금 조크심 해주고요 바로 리벨을 서버드웨이 파일런 뺏고 살짝만 좁혀주고 프로브 추가 액션 자, 그러면서 프로브 조금 더 진로브 1몰탐 쇠깨랍은 조금 들어가줘버리고 프로브 좀 더 액션 리크 최적화로 자원 남김없이 쇠깨랍 해주고 프로브 조금 만들고 드라곤 사업 살짝만 꽂아줘버린다라면 프로브 조큼만더 와우야 자, 그러면서 게이트 하나 더 늘려줘야겠죠? 그쵸? 프로브 조큼만더 앤 러브저러리 아우 아파요 프로브 조큼만더 꽂아주고 하일런 입구쪽 조금 접혀줍니다 게이트 조큼만더 늘려줄게 프로브 조큼만더 너는 자원파로 가라 너는 자원파로 가라 프로브 조큼만더 자, 프로브 조큼만더 자, 업소브 5몰탐 세깨랍 살짝 들어가주고요 세깨랍 채우면서 들어갑니다 어! 자, 드라마 생산 조금 프로브 조큼만더 입구쪽 조금 더 타이타게 좁혀줄까요? 배너 타이탄부 이거! 자, 프로브 조큼만더 업소브 생산 좀 자, 트리플 넷스 이 타이밍에 견제와 동시에 들어가 자 좁허린다라면 아우 아우 오오오 조금 많이 아파져 드라마 모바 감사합니다 그럼 입구쪽 신피지가 들어가 좁허러야 겠네요 그죠 자, 깔끔하게 풀어막아 털의 밑이 혹시 여기 박혀있나요? 혹시 여기 안박히면 당신? 사달랍니다. 사달라요. 그냥 끼거나 그냥 먹어줘야 겠죠 롤롤롤롤 홀드 잡아줍니다. 감사합니다. 홀드 잡아준게 부르브 조금만 더 꽂아줘버리고 자 그러면 셔틀 속까지 좀 찍어줬다 말까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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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면쪽에다가 옵수버 미치 조금만 신경써주세요. 옵수버 한마리 잡혔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기효씨 자 사장님 올려막기 싫은거 들으지마세요. 부담 드립니다. 아시겠죠? 저런생산 조금 맨더, 소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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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누가 이거 때리라 그러는데 마이니 심양 앤어머 따까리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니더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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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싸라이자 자 프루프 좀 더. 앤어 베스핀 까르토구나 앤어 리크버 앤어 게이트 좀 늘릴 준비 프루프 살짝만 붙여주고 살짝만 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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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붙여주고 프루프 좀 더 자아 프로브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프로브 조금만 더 충원, 액션. 5,6,7,8. 그러면서 일단 6,7,8는 빨리 맞춰줍니다. 상대 한 방 치고 나올 수 있어요. 5,6,7,8, 90 들어갑니다. 일단 6,7,8는 맞춰줄게요. 프로브 조금만 더 늘려줍니다. 상대쪽도 하나도 9시 거쳤다가 7시로 갑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몰래 멀티를 먹는다면 먹었다면 9시 멀티밖에 없어요. 5,6,7,8 출동합니다. 프로브 조금만 더 뺏을게요. 까르톡을 넣어주고 드라곤 생산은 어떻게? 5,6,7,8 들어갑니다. 그라마스 게이트 몇 개까지? 8개까지 맞춰주도록 하겠 롭습니다. 첫 조금되고 있나요? 5,6,7,8, 90 들어갑니다. 레리프트 1,000 2,000 추가 리크버 액션 트리플 커맨드까지 확인했네요. 좋습니다. 좋은 정찰이고요. 드라곤 한 마리 정도는 11시도 몰래 멀티 크로브 크로브 조금만 더 돌려줄게요. 상대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거잖아요. 그러면서 0,1,0 찍어주고요. 8,0 조금만 더 베르크치 들어갑니다. 바로 찍어줍니다. 5,6,7,8,0 100,0은 치지마라보이 그러면서 진로 생산 조금맨더 셔틀 원다운 추가 액션은 들어가줘야될 것 같네요. 그저 느낌이 뭐하니 여기있는 프로블드 이쪽으로 붙여주고요. 여기있는 프로블들 이쪽으로 붙여 핸드업 해줍니다. 이 친구 끈적끈적하게 게임 할 것 같네요. 뭐하니 이럴때는 템플러를 살짝 올라가주고요. 혹시 모를 드랍치 데뷔 드랍치 데뷔 맞아 아니야 조금 까다로운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셔틀 원다운 들어갈 자, 이렇게 운영식으로 들어간다 할 경우에는 셔틀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맞나요? 두 로봇까지 올라가 죽 버려야겠죠? 그려? 안그려? 자, 이런 상태가 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게임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 더 조그려. 자, 이런 바람쥬로 되가고 있나요? 아니 아니 냥이 냥냥냥이 감사합니다. 셔틀 원가워준 롱구빨루션 살짝만 들어가 촛벌이면서 맞아 아니 야 랄랄랄라허 탱크방정입니다. 리버펀드로 살짝만 들어가 촛벌인다면 홀드 잡아줍니다. 5,6,7,8으로 들어줄게요. 조금만 더 고작 드라곤은 홀드 포즈 킹으로 들어갑니다. 어 조금 지려버리신 쪽은 이 얘를 쏴주세요. 그렇다면 안 쏟아보면 내가 줄게요. 칭냥이 5,6,7,8으로 들어옵니다. 딜러센터는 조금만 더 파일럼 조금만 더 준크비가 들어가 촛벌이고 누가 누가 온 적에 시야도 없 마인 시야가 있었다. 면이 뭐 업그레이션 조금만 더 줘 버리고요. 게이트 조금만 더 충원 들어가 줍니다. 핸섬 라이 들어가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에너 질러 에너 그리고 에너 좀 태워 태워줘요. 그래 안 그래 드라곤 다 죽었나요? 혹시 설마? 5,6,7,8으로 드라곤 뽑아줍니다. 감사합니다. 땀 보고요. 자 그러면서 풀바 따로 조금 태워 촛벌인다면 그리고 조금만 더 찍어줄 거예요. 두 마리 정도만 그러면서 게이트 조금만 더 한 번 더 늘려주고 1,2,3,4,5,6,7 가스동 살짝만 넣어주고 정면쪽에 갈라 그렇다가 자원 쪽에다가 매겨줄라 그러다가 보니 쪽으로 조금 느낌있게 한 번 가볼까라 여러분 점차 빠지고 풀피부터 들어갑니다. 가자. 머리 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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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 가요 열의 로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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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금 말려 죽어버린다 라면 5,6,7,8으로 조금 맨더 롱불을 살짝 묻혀 줘 버려 내 손 좀 조금만 더 꽂아 줘 버리고 다행히 롱불 발전이 조금 들어가 어 어 어 주 주 주 주 문다 자 질러 살짝 몸빵 조금 대줘야겠죠 한번 먹어 줄 수 있는지 누가 말 좀 해 줄 수 있냐 있냐고 만화 없도록 합니다. 어? 그러면서 저쪽 조금만 더 5 6 7 8 쯤 들어가주면서 생산 조금 더 에너 화일랑도 자 깍송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깍송 하나 원 몰 타임 에너 포즈 하나 더 꽂아 줘 버리면서 셔틀 충원 들어가 줍니다 리크버까지 한 번 더 들어가 줘 버리 들어갈게요 빠르게 탑승 준비 완료됐나요? 좋아요 출발합니다 5 6 7 8 9 쯤 살짝 들어가지고 하이티브로 생산 조금 더 여기 있는 프로블들 여기 있는 프로블들 여기 있는 쪽으로 조금만 붙어있고 포트 에너 원 따우즌 아야 정면속에 있는 에너 마인 에너 포크사 조금만 더 쩔어 줘 버린다 라면은 리버리즈 아직 못하고 있을 때는 태울 필요가 조금 없게 쭈롤롤롤롤 똥꾸냥 한번 쑤셔 줘 버린다 라면은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살짝만 고작 줘 버리고 너는 몸빵이다 너는 몸빵 들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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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호 너가 진풍이다 감사합니다 5 6 7 8 9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다시 한 번 더 멈춰 줍니다 맞나요? 5 6 7 8 7이라서요 셔틀 원 따우즌 추가 액션 자원 남기지 않으면서 하이티브로 조금 더 늘려 줘 버리면서 가스도 살짝 넣어준다 라면은 음 으응 어 오우 어 오우여 좀 더 늘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우야 다시 한번더 진러시 세팅이 되어 가고 있 꾸요이 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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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5 6 7 8이러 갑니다 하이티블롤 조금 맨더스 에너 낙하산 에너 낙하산 에너 낙하 93 sway 나카산 드랍 이 조금 들어가 쭈욱벌 인다라면은 추가 레이크버가 들어가 주면서 체즈 쪽 아직 정리 안됐을 타이밍에 여기를 동시 타격으로 성동격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다 이말이야 어? 엔어? 엔어? 단발이요가 조금 들어가 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힐러 생산 조금만 더 들어가 주고요 어플레이션 조금만 더 눌러줍니다 하이트별로 좀 더 찍어 주문 더 어... 어... 견제 떠나줄 준비가 아직 정리가 조금 안됐네요 이거 뭐죠? 이 친구 세 실족 아직 정리가 안됐어요 그려? 안그려 이 양반아 예? 자 다시한번 더 오육칠팩 씨랍니다 어... 체즈 조금만 더 하이트별로 생산 조금만 더 들어가 줘 버리고 하이트별로 생산 질클럽 어택당 들어가 주면서 하이트별로는 뒤쪽에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 친구야 우선순위 생각하라고 낙하산 드랍이 조금 떨어져 하이트별로... 야 일꾼 없다 야 일꾼이 왜 없는 거야 이 양반아 잠시 Ji 여래 좀 더 감사합니다 조금 맛이 갈 수 있는 조금 듣어 어... 조금 하이트별로서 조금만 더 초툰 한번 더 찢어지면서 sö 테이iries 시가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이템으로 조금 더 태워 주고요. 다시 한번 더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서 딜러센터 조금 더 매겨주고 세 쪽으로 어세당 살짝은 조금 매겨주고 정면쪽도 한번 매겨주려고 그러다가 탱크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살짝 에시비가 좀 던진 적에도 없어요. 이 친구 뭐죠, 시방? 에시비 일 안 하나요? 이 양반 뭐예요? 에시비가 안 보여요, 눈에. 일을 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누가 돈보냐고 시방. 에어, 낙하산드랍이 조금 떨어지면서 슈팅스톰이 조금 동시에 들어가버린다면 이거 막을 사람 누가 있냐고. 에어, 어퀴리. 에어? E 에어. Prigios, Biri. 에어. 에어. 에어.